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또 이제 하나 아주 인상적인 부분을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 투표지 발급기 이 투표지 발급기와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투표지 발급기라는 것은 이게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증을 본 다음에 신분증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프린트 해야 되니까 최소시간이 예를 들면 한 40초 내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0초가 아니고 뭐 부천 같은 경우는 신중동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 8천 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는데 투표지 발급기 같은 걸 다 계산해 보니까 1인당 4.7초가 걸린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뭐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게 우리가 무슨 뭐 그런 다른 세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물리적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4.7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부천시 신중동 같은 경우는 화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 8천 명 만 8천 명입니까 이게 보니까 아시아타임즈에서 부천시 선관위에서 4.7초당 1인당 4.7초만의 여러분들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 선관위 관계자가 4.15 총선 당시에 23대 프린트를 통해 투표용지를 발급했고 기표대가 30곳이 있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렇게 보니까 산술적으로 1인당 4.74초 18210표가 했으면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그 당시에 부천 신중동의 4.7초가 왜 힘든가 하니까 사전투표의 앱슨 프린트는 비례대표 투표지가 48.1cm가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지 481mm 인쇄를 하는데 최소 5.22초가 걸린다 이야기죠. 5.22초가 걸리기 때문에 4.7초 안에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지 발급기 속도를 한 분이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5초 미만이 1대 10초 미만이 19대 15초 미만이 203대 20초 미만이 1130대 30조 미만이 5,229대 40조 미만이 3,475대거든요. 이제 기계를 잘 아시는 분들이 실정적으로 조사하면은 대개 40조 미만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40조 이상은 괜찮은데 40조 미만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여러분들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의문을. 그럼 여기만 보더라도 423대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장영우 대표가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투표지 발급기 속도 조사 이거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 투표지 발급 속도 조사 이걸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3,495개 3,945개의 사전투표소별 투표일자별 기계가 몇 대인지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몇 대인지 그러면 기계를 가지고 나누면은 1인당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4.15 총선거 같은 경우는 26.8초에서 28.6조가 4개 30조에 34조가 16개 35조에 39조가 49개인데 아무리 잘 잡아도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5초에서 29조 32개 투표소 30조에 35조 28개 투표소. 이게 대해서 고개를 가우뚱하는 겁니다. 최상급 발급 속도를 자랑하는 사전투표소가 4.15 총선에 69개 대선에서 60개 이렇게 여러분들 실정적인 조사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전투표소에 가게 되면 신원 확인 단말기가 있고 그 다음 투표용지 발급 잉크젯 프린트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뭐 4초 10초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개 다 하는데 이 중앙선거관리는 아주 좋은 자료를 냈대요. 이게 이 선거가 단일 선거가 치료되는 인당 35초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는 45초.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비례대표하고 여러분들 두 개가 있으니까 50초. 평균입니다. 평균. 동시지방선거는 60초. 그러니까 대개 35초에 40초 이하로 가면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50초 기준으로 50초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영우 대표께서 그냥 여기 가이드라인만 머물지 않고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광주 광역시 독림동 사전투표소를 하면서 조사를 7명을 평균해 보니까 39.6초 40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수 단계인 신원 확인 및 투표지 인쇄 이 과정만 하더라도 얼마가 드는 거 아니까 26.7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7초 이하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시간에 26.7초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계처럼 12시간 내내 26.7초마다 발급이 가능한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40초 미만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4.15 총선 단일선거 같은 경우는 평균 40초. 이게 단일선거라기보다도 이거는 비례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50조로 봐야 되죠. 필수 단계가 26.7초니까 대략 여러분들 40초 이상은 돼야 투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대전 서구 도마 일동입니다. 이렇게 특이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특이 사항이 예를 들면 이게 21.3초가 나오는 거죠. 이게 4시부터 5시 60분 동안 169명이 투표했고 21조 3천마다 1명의 투표지가 발급됐다. 공학을 하신 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따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5시부터 60분 동안 4시부터 5시까지 60분 동안 172명이 투표를 했고 20.9초마다 1명의 투표지가 발급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건 뭐 확정적 사실이보다도 물리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또 보니까 대구 광역시 북구에 무태조야동 사전투표소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게 되면 2일차 3시부터 4시에는 19초 3 3시부터 4시 사이에 1인당 19.3초가 걸렸고 373명이 발급됐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다 이제 모아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발급속도 40조 미만. 관외 발급기가 한 대만 배정되어서 이 40조 미만을 다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69군데가 나온 겁니다. 69군데가.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40조 미만 1인당 발급시간이 40조 미만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가 이게 22개. 검정구부터 이게 다 이런 데 엄청나게 꼼꼼하네요. 2일차 26.8초 1인당. 대전동구 27.2초 대전서구 27.7초 이거는 참 납득하기 힘든 수치인 거죠. 이렇게 22개 사전투표소명이 이게 조사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군산시의 남은이동사전투표소 35.3초 북구 35.4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45개.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도 38.3초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은 최소한 40초는 소요가 돼야 되는 것 같다. 아무리 하더라도 그런데 40조 미만인 데가 이렇게 전국에 4.15 총선만 하더라도 69개나 나왔다. 그거를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이게 참 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것. 전국에 모든 것을 정부 공개 요청을 해 가지고 투표소마다 이제 얼마나 그게 있는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1인당 투표지 발급 소요 시간을 다 측정을 한 겁니다. 아주 고된 일이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40초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다 39초대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27초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어디다 모아지게 되는 거 하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선거 자체가 여러분들 모두 다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러면서 선거하게 되면 다 끝나게 되는데 이제 한국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구별 득표수를 만지더라도 반드시 실물로 된 투표지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실물로 된 투표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투표지 분류기의 발급 속도도 한번 계산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오늘 방송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정말 모델 케이스를 이번에 한번 정립을 하게 된 거죠. 그 모델 케이스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곡 본동 사례 하곡 본동 사례를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이 소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이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 당일 투표 선거인 투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관내 사전 투표는 다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료들을 다 만진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 투표를 어떻게 만졌느냐는 것을 하곡 본동 사례를 가지고 오늘 증명을 한 거고 1831표 정도가 더해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곡 본동 가양동인 것을 다 합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런 표 3만 7771표가 선관위 데이터에 인위적으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득표수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진경훈 후보가 13만 7066표를 얻었는데 합계가 후보자별 득표수에 다 합쳐가지고 이 가운데 3만 7771표가 더해진 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 표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의심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수단이 결국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용제마다 날인하게 되면 이런 작업들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공직선거에 대한 많은 그런 의심 의욕을 뒤집을 수 있는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일이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공직선거법이 여러분들 규정한 대로 그냥 그대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찍으면 그러면 투표용지가 정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일체의 외부에서 미조투표지 투입이 불가능한 거죠. 그처럼 중요한 거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게 관츠를 대가지고 정말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제가 제야 전문가하고 작업을 한 다음에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 선관위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줍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지금 문제인 겁니다.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김상훈 그런 대구광역시 서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삼선의원인 김상훈의원 영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만희 의원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분발해가지고 이 중요한 나라를 살리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결정적인 그런 제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익히 아시다시피 이 선거 부정 선거 사기를 해보았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좀 많이 이렇게 확산돼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참정권을 지킨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은 참정권을 얻을 때 다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편안하게 여러분들 참정권을 가졌죠. 참정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미군정에 엄청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미군정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 밤에는 야학도 만들어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표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우나미 이승만이 또 그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었고 해가지고 참정권을 그렇게 쉽게 얻었는데 참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